1. 파티에 같이 갈 여자친구가 못생겨서 2. 파티가 내일로 연기돼서 3. 파티에 같이 갈 여자친구가 없어서 아 레오 형 정답은 어디로 보내주면 될까요?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은 문자로만 보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문자로만 받겠습니다. 아 단호해 번호는 샵 8002번, 단문은 50원,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. 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20분을 뽑아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보내드릴게요. 네 정답 받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. 어떤 노래인가요? 여러분 요즘 굉장히 핫한 분들의 노래에요. 아 그래요? 제가 소개하고 싶어요. 진짜 좋아. VIXX 좋아. 다칠 준비가 돼있어요. 돼있어. 정말 큰일이야. 이렇게 좋은 노래를.